이 책은 문법 독해 기본기야 그래서 이 책을 잘 끝내면 수능은 물론이고 2학기 때 내신 얘기할 때도 순단이 도움이 될 거고 이 책은 문법 독해고 어휘가 없어 그래서 어휘는 따로 단어 시험을 볼게 알겠지? 그래서 단어장을 하나 정하자 방학 때 단어 많이 외워야 돼 그래서 단어장은 뭘로 할까? 단어를 외우는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니네 어원이랑 접미사, 접두사 가지고 외워야 돼 알아? 어원, 접두사, 접미사 알아? 이런 거야 이거 무슨 뜻이니? 어, proceed 뭐죠? proceed 어? 전진하다, 나가다 여기서 pro가 뭐야, pro? pro는 항상 홍월트, 홍월트에요 앞으로야 그 다음 seed는 no의 뜻이야 그래서 합치면 앞으로가가 정진하다 이렇게 외우는 거야 여기서 이 앞에 거를 접두사라고 하고요 그거를 어근이라고 하거든? 그래서 접사랑 어근 가지고 단어를 외우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이런 단어장을 내가 골라보니까 너는 중립대 했지? 능률복화 했지? 중립대 그거 좀 쉽지만 그거 좀 많이씩 하자 거기 보면 이런 거 정리돼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단독방으로 책, 사진을 보낼게 능률복화어원편 제가 이 기본편을 하고 있어요 어근 편이 기본이야 제일 쉬는 거야 아닌데 저희 기본편이 있었는데 녹색? 이거가 이것도 초록색인데 이거 만원이거든요 우리 이거 기본편 내는데 어근 편이 타각색이었어요 이거 만원인데 60일치 있어요 오케이 60일치니까 우리 한 번에 3일치씩 씌워볼게요 3일치 알겠어? 3일치 때 그 단어장을 보시면요 표지어가 있고 밑에 파세모, 유리어, 반의어 쭉 있거든요 이거 몸값 씌워볼게요 얘 몸값 그래서 이것까지 합치면 1일치에 한 7,8,10개? 그러면 4일치면 한 200개? 그러니까 3일에 200개 정도 괜찮지? 어 예 알겠지? 알겠지? 그래서 너네 이거 사서 다음 조각까지 1일치부터 3일치까지 외워봐 알겠죠? 내가 이제 당국방에 사진 올릴게 각자 사라 통장에서 자 그러면 몇 시간 어떻게 끝났어? 아니 그 말 상당히 많이 7시 반 됐어? 5 자 10 2번 아까 됐죠? 여기 14년 14년 15번은 넘어가고 지난번에 숙제가 내신전의 숙제가 90 91 92 였는데 안했지? 당연히 안했 된다 90 91 92 안했는지 이거는 숙제를 해오시구요 오늘 15부터 더 참고로 하겠습니다 원샷이 오늘 결석 때문에 영상을 꼭 봐야돼 왜냐면 이 체험의 내용이 이어지기 때문에 캔시가 안가치면 다음 시간에 이해가 되죠 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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